굿모닝뉴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이구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스 본문이요.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하고 그리고 멜기세대 계통의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면 굳이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집합 출신의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계속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불순종 때문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궁극적인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 제사장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 레위 집합 출신의 제사장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다라는 겁니다.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이 죄사를 인도하고 우리의 죄를 숙지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지만, 우리를 궁극적인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 출신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결국 죽게 되고, 또 그 안에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 즉 죽지 않는 능력, 또 다른 말로 부활,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온전한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음 가운데, 이 연골고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깊은 교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생명의 삶이 있고, 영원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이 절대 줄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 때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훗날 받게 될 영광의 멸류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크고 작은 일로 우리가 아웅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 여러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포인트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중에 있어도 영원한 소망을 붙들시기 바라고, 경제적인 아픔 가운데 있어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또 여러가지 관계의 아픔과 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소망,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 부활의 생명 대신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일들을 다 주님과 함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소망 붙들고 하루 사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이비 출신 제사장이 줄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의 소망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은혜로 충만한 날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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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